이번 부동산 고미타파 사연 신청자는요. 홍이랑주님입니다. 홍이랑주. 저는 북극성주인데요. 이분은 닉네임이 홍이랑주님이시고요. 저는 2020년 1월에 1주택 거주하던 아파트를 같은 동네, 노웅구 쪽이죠. 노웅구의 신축으로 가려타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구축 나홀로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탑층인가 보네요. 내 집 팔리고 살았던 것이 집이 팔리고 나서 매물을 보러다니는 중에 매물도 귀하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기 힘들어져서 당분간 전세를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려보자 하고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집은 팔렸는데 그리고 나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하지만 매일 신고가로 치솟는 집값에 불안한 마음으로 중랑구 신내 4단지에 갭투를 하였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다시 또 갭투자를 했네요. 갭투자를 할 거라 생각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내재만을 해주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일단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렵 얼떨결에 중랑구 면목동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에 신축 오피스텔을 재개발 호재가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또 갭투자했는데 이거는 아이 명의로 자식 명의로 갭투자를 하였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주택자가 되어서 보유 중인 아파트의 비과세나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은 어려워진 것 같고 그렇죠. 이미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현재 매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혜택도 어려워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의정부 장암 2단지에 실고 집자를 해볼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점점 서울에서 쏙권을 밀려나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 쪽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 지역이 매매가가 상승이 안 왔던 지역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단지별로는 아직까지는 강부합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는데 아무튼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정부에 집안체를 더 실고지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갈아타기 실패 이후에 줄어든 자산을 회복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오피는 98년생 아이가 취업 후 세대분리를 하게 될 가정 안에서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들으셨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거를 팔고 좀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자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자금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자금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일 못했는지 아니면 신고가를 찍고 있다 보니까 내가 혹시 제일 꼭지점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못 살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무튼 이분이 일단은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그 이유가 매물도 귀하고 하루가 다르게 쫓는 집값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당분간 전세를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려보자. 이것 때문에 포기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기에 대한 이유가 절설득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당분간 전세를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이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집을 못 사는 거에 대한 자기 핑계거리는 것 같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매가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내가 추억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가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갭투를 안 했어야 돼요. 자기 투자 방향이 그거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집값이 상승한 거 보니까 이제 정말 쫓기는 거죠. 심적으로 더욱더 아 그때 집을 샀을 걸?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전세로 살나 보니까 투자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금으로 지금이라도 개투자를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때는 또 막연히 막연히 또 지금까지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더 오르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근거 없는 희망 그래서 신내 사단지도 받고 또 너무 급한 마음에 최소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요건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내 사단지가 매매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양도 소스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신쪽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그게 어그러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의정부에 있는 단지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실고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고민하기 전에 본인이 해왔던 거에 대한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성장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복귀를 해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도 없고 주관도 없고 막연히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자산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또 자산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이런 욕심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본인을 더 앞으로 못 나가고 본인의 어떤 다리를 잡는 그러면서 의정부 집을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면 더 꼬일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전세금을 빼서 의정부에 실고주를 한다는 것은 이분은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의정부에서 실고주를 하고 하면 전세는 과거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자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내 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그 논문에서 갈아타기를 진행하는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실행을 하고 내 집만을 해서 갈아타기를 딱 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이제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전세금을 빼서 의정부에 실고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꼬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꼬여요. 어쨌든 실고주 집을 나중에 놔두고 앞에 오피스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개표자 했던 친례사단도 그렇고 매도를 하면서 어떤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의 중과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일단은 매도를 할 거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갈아타기 전략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건 갈아타기도 아니고 또 의정부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벌려놓은 이 상황이 또 의정부까지 이렇게 확 달려온 상황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부로 실고주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기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럼 또 서울로 진입을 하지? 어떻게 서울에 실고주를 하지? 이런 고민에 저는 희압 십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대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주택의 수혜단 부분이 신뢰사단지 하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자식은 이제 세대 분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의 주택 중랑구 신뢰사단지 이거를 매도를 하고 20평짜리를 매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금하고 같이 해서 1주택을 만든다면 앞으로는 1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유수세, 양성수세 모두가 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의 한도에 대한 부분이 LTV 80%까지 거기에 DS까지 손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다시 인솔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정으로 더 밀려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부분을 실거주하고 그리고 세대분리한 다음에 2일주택인 상황에서 그때 본인 전세금과 그리고 중랑구 신뢰사단지의 매도자금을 합쳐서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노흥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고주하기에 편한 곳이란다면 노흥구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인해서 강남은 매물이 줄고 강북은 매물이 든다?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양도중과 발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어차피 보유세 때문에 그런 거 보유세예요. 6월 1일 전에 매물이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똘똘한 채 갖고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 거기 개의치 않는 거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유입이 또 좀 더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한 사람들의 유입 속도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대분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하고 또똘한 채 내 집 마련하는 또똘한 채 전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자금 생긴다. 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내가 무엇을 할지 좀 더 공부를 하시기 보시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일시적 일가의 주택을 또 만들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을 필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내 집 마련만 하지 말고 좀 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키우겠다. 그럼 일단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을 갈지에 대한 부분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계속 공유하다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너무 지금 조바심 갖지 말고 일단은 지금 당장 인서울 내에서 일주택 이 포지션을 유지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과 잘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조바심 오워 하시고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속도를 내가지고 꼭 그 결실을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